지칭추론 문제는 사실 영어 실력이죠. 정확한 독해력인데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잠깐 얘기 좀 보자. 지칭추론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서 어려운 건 엄청난 비법은 아니고요. 정답률을 그나마 좀 높이고 실수할 확률을 좀 낮출 하나의 방법은 선택지 1번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등장인물이 두 명 A라는 사람이 나오고 B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너네 해석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빨간색으로 써볼까? 이름을 직접 넣어서 되니? 그리고 두 번씩 해석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희라고 했어. 그럼 앞에서 A라는 사람도 나오고 B라는 사람도 나왔잖아. 그럼 글을 번역할 때 그라고 번역하지 말고 A는 이라고 번역하고 B는 이라고도 한 번 더 넣어서 두 번씩 생각을 해보라고. 이해 됐습니까? 한 번 더. 사람 이름을 직접 넣어서. 됐어? 사람 이름을 직접 넣어서. 두 번째. 다른 등장인물이 나왔을 때는 A라는 사람의 이름도 넣어보고 B라는 사람도 이름에 넣어보고 이렇게 두 번씩 잡아보시라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간다. 첫 번째. 소니아는. 그럼 조금 이따가 소니아. 뭐 이제 여자 이름인데요. As for my advice. 그럼 나라는 사람도 나왔어. 나의 충고를 요청했대요. 뭐에 대해서? 그녀의 다섯 살 난 아이의 그런 분리불안에 대해서. 되니? 그럼 등장인물 나를 제외하고 두 명이 나왔지. 소니아도 있고 소니아의 아이도 있고요. 그잖아. 에나가. 아 그럼 얘가 이제 소니아의 이름인가 봐. 그치? 소니아 딸의 이름인가 봐. 에나는 want to be with me at all time. 항상 나랑 있고 싶어해요. She said. 밑줄은 안 쳐졌지만 소니아가 말했겠니? 에나가 말했겠니? 당연히. 소니아가 말을 했겠지. In Anna's case. 자, 에나의 경우에 우리끼리 발음은 안나인데 영어식 발음은 정확히는 에나라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잠깐 알아두세요. 영어는 같은 자음이 두 번 반복되면 한 번만 발음해. 알겠니?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은 그러면 이건 써니라고 안 읽잖아. 뭐라고 읽어? 써니라고 읽지. 그럼 이건 왜 안나야? 안나가 아니라 뭐야? 에나. 알겠지? 다시 돌아왔어. 자, 에나의 경우에 There was an early attempt. 자, 아침 이른 그런 일찍의 시도가 있었대요. 그 시도가 뭐하는 시도냐? 여기서부터야. Leave her. 그녀를 떠나는 건데 생각해봐. 에나를 떠나 아니면 쏘냐를 떠나. 어디에다가 어디에다 두고 가는 거야. 작은 그리고 멋진 그런 유치원이요. 프리스쿨이니까. 유치원에 누구를 떠나? 애를 남겨놓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 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에나를 남겨놔야 돼. 쏘냐를 남겨놔야 돼. 엄마를 남겨놔야 돼. 애를 남겨놔야 돼. 애를 남겨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에나 이렇게 쏘놓으시면서 문제를 푸시라고요. 계속 갑니다. she, 그녀는 여기 밑줄을 안 쳐졌지만 쏘냐가 학교를 즐기는 것처럼 보여? 애나가 학교를 즐기는 것처럼 보여? 당연히 애나가. 학교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Departing from a mother. 그녀의 엄마와 헤어지는데. in the morning 아침에 아 아침마다 엄마 나가주시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she, 밑줄은 안 쳐졌지만 생각해봐. 그녀는 was fearful. 굉장히 두려워하고 클릭니 하게 되면 딱 달라붙어있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쏘냐가 두려워하고 달라붙어있려고 그래? 아니면 애나가 두려워하고 달라붙어있려고 해? 당연히 애나가. 그렇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녀는 whining 그러면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기 시작했고 덜 행복하게 하기 시작했으면 당연히 쏘냐야? 애나야? 당연히 이것도 애나죠. 그럼 1, 2번은 계속 애나. 되니? 3번 간다. 나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글의 필자인 내가 제안을 했대요. 이제 생각해봐. 애나가 즉 딸이 stop taking her to preschool. 그녀를 학교로 유치원으로 데려가는 걸 멈춰야 돼? 아니면 쏘냐가 그녀를 학교로 데려다주는 걸 유치원으로 데려주는 걸 멈춰야 돼? 당연히 쏘냐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지. 근데 정답률 봐봐. 79%야. 대충 풀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한다. 지칭 추론 문제는 선택지가 시작되기 전에 등장인물이 나왔을 때 등장 이름에 이름을 직접 넣어서 번역하시고 두 번째 꼭 두 번씩 쏘냐 아냐 아냐 한 번씩 더. 알겠지? has led to theta. 네 richten ari hand